한국 토지주택공사 LH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출신 법무사와 감정평가사의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LH는 지난 5일 7번째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임원이 청렴 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되면 성과 연봉을 최대 5년까지 환수하도록 하고 비위직원 월급도 최대 50%까지 감액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. 아울러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 역시 금지합니다. 아울러 퇴직기